내가 손님 내접해야지 형 왜 벌써 일어나세요? 나는 일찍 잠들어서 깼어 그럼 아침에 나 원래 모닝 사과 먹으러 일어나 아가 빨리 좀 니네 춤이랑 얘기를 해 잠 다 자요 문도 안 열어 누구야? 라인야 우리는 저거 버스 타고 와 그랬어 64번 타면 베트남까지 간다고 맞고 타고 64번 타면 돼 빨리 가서 준비해 빨리 가서 준비해 정말로 이거 정말 되게 중요한 팀을 준 거야 너 지금 이러고 있어 시간 다 못 가 진짜 다 못 가 이거 다 준비해 빨리 가서 씻어 빨리 가서 씻어 안녕하세요 굿머니 다 갔나? 혜진이 갔나? 야 지금 너 기다리고 있었잖아 야 빨리 빨리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어이 참 안녕하십니까 러닝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닝댄 여러분 오늘 하루 마카오에서 즐거우셨습니까? 아이고 나머지 건물 찾으시기 위해서는 베트남으로 가셔야 합니다 네? 아침 7시에 일어나셔야 되고요 네 9시까지 공항으로 가셔야 합니다 아니 베트남을 받았는데 무슨 말씀이시고 오늘 와 가시는 방법은 각자 알아서 도착하셔야 되고 만약에 공항에 제시간에 못 도착하시면 함께 하지 못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네? 함께 하지 못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 아 갔어? 백진이 형 형 형 다 갔어요 어딜 가?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까봐 백진이 형한테 진짜로 갔다고요 방에 아무도 없어요 아 그래?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빨리 일단 야 야 동국아 어딨어? 얘 뭐 하네 와 이거 또 씻는데 한 2시간 걸려요 형 형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어 혜진이 어딨지 1층에 있다고 그랬는데 어 저기 계시다 야 어디 갔어? 어딨어? 빡빡 아 진짜? 다른 팀에 혜진아 가자 네 가요 저기 저기 굿모닝 에어커스트 예 인터내셔널 에어커스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Kris 전력 주승관에 완전히 저기 가네. 저기 가네. 지금 빨리 가야 되는 시간인가 보다. 이제 택시 빨리 잡아서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쫓아가야, 쫓아가야 돼, 쫓아가야 돼. 야, 저거 따라가야 돼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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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Excuse me. Follow me. Follow me. Follow me. Hey, 덕하야, Follow me, OK? 빨리 쫓아가야 돼, 덕하야 돼. 너 알아서 오셨지. 나도 저 택시구나. 아, 저거네. 왜 바람이 택시를 보네. 첩병어 같아. 마카와 하면 첩병어 같아. 뭐야? 뭐야? 누군데? 아, 쫓아왔나 봐. 숨어진 거야? 숨어진 거야? 지금 안 쳐다보는 거 아니야, 지금? 어, 안 보고 있어. 저기요. 선생님들. 야, 잘한 척이야, 잘한 척, 잘한 척. 쫓아왔네.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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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봐봐. 조금만 일찍 나올 걸. 아. 아, 뭔가 기가 막힐. 아, 그냥. 야, 아. 아, 이거 절대 왜? 이게 방향이, 잠깐만요. 공항 파는 방향인데? 형, 공항인데? 뭐야! 진짜 공항 인 것보다 진짜. 해메, 가보다 어떤 곳인데. 진짜 베테랑 가는 거야? 진짜, 봐. 레테랑이. 공항이 9살줄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. 가면 공항이 미션이 있었네? 오! 여기있다. 오! 오! 뭐예요? 주는 거예요, 바로? 오, 방금...